자 다시 한번 고객 수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부부 파페라 빅토리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이렇게 아름다운 라일락 앞에서 라일락 음악회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? 네 감사합니다. 네 저희 부부 파페라 빅토리아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했죠?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. 궁금하시죠? 네 감사합니다. 네 저희가 공연 중에 노래 중에 가장 눈빛이 초롱초롱 하실 분께 벌써 초롱초롱 하세요. 내려가서 다가갈 계획이에요. 좀 다가가도 괜찮을까요?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벤트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 곡 준비한 곡은 꿈의 대화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안정입니다.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 남병이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로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어주네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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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마지막인 소리 모셔 너의 부르자 잠을 손 마주 좀 더 시행해 바라보자 외로운을 나타낸 우리 뒷궐 속에 사운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의 먼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의 꿈에 대와디 외로운을 나타낸 우리 뒷궐 속에 사운도 없어라 너와 나의 꿈에 대와디 너와 나의 꿈에 대와디 너와 나의 꿈에 대와디 아 어디로 가시나요? 강물같이 떠나를 묵묵사는 산을 오 좋아요 합수 한 번 흥결보내주시면 전자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가시나요 등의 꿈을 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휴 변의 바짝이는 꽃' 꿈을 담고 울어불어 힘든 해 키우는 사랑이여말로 십돌은 숲이 들어 삶이 없네 아래로 나는 내 뜻을 잃어버리려 사랑이 더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결에 사랑이 잃어버리려 그대는 눈물에 나와 노래에 온기를 꿈꿔 사는 바로 그대 바로 우리 참 사랑 누가 뭐래도 그대는 눈물에 나와 노래에 온기를 꿈꿔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눈물이 참 사랑 와 감사합니다 와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